온도와 습도가 높아지는 여름철이면 악취가 더 심해져 지역 주민들로부터 민원에 시달리는 축산농가들이 많은데요. 이러한 축산환경 개선을 위해 농협경제지주가 나섰습니다. 지난 17일 클린업 축산환경 개선의 날을 맞아 농협경제지주 김태환 축산경제대표의사가 경기도 김포시 양돈농장을 찾았습니다. 축사의 냄새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농가의 여건과 주변 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해 농가 스스로 냄새를 저감하도록 지원하는 농가 맞춤형 축산환경 개선 사업의 시험회를 펼친 건데요. 김태환 축산경제대표의사는 이번 사업의 냄새 저감 효과를 분석하고 홍보해 농가의 참여를 적극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